어 얘들아 내가 오늘은 존납 개 레전드 썰 가지고 왔어 자꾸 막 요즘에 서울 사는 애들은 알 거야 전화 남부 지방에 사는 그 돈 없는 거지들은 모를 텐데 막 자꾸 막 지금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막 오물풍선이 뭐 서울 상공으로 떴습니다 뭐 어쩌니 저쩌니 막 하잖아 내가 사실 정은이랑 그 좀 친하거든 친했는데 걔랑 연락도 했어 내가 걔가 나한테 막 무전기 같은 걸 주는 거야 그 거의 한 400km 500km 600km 정도 떨어져도 그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내가 정은이 보고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살 좀 빼 너 그러다가 뒤져 네 부모처럼 일성이처럼 정일이처럼 내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걔가 존나 어이없어 나는 걔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 걔네 부모처럼 죽을 수 있다 네가 성인병 네가 뚱뚱해 가지고 네가 돼지 멧돼지라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고한 건데 그거에 약간 빡이 쳤나봐 그래서 걔가 지금 자꾸 오물풍선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물풍선 보낸 후에 걔가 잠시 막 무전기를 꺼둔 거야 꺼둔 거야 내가 자꾸 막 야 오물풍선 그만 보내 풍선 그만 보내 핵 쏘기 전에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자꾸자꾸 막 막 뭐지? 그냥 답이 없어 그러다가 이번에 한 이 영상 찍기 한 세 시간 전쯤에 연락이 됐단 말이야 근데 걔가 오늘도 한 두 시간 난 세 시간 전쯤에 보냈어 네 시간 전쯤에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내 말을 다 듣고 있었대 내가 걔 욕 존나 했거든 네가 존나 독재자냐 너는 그냥 키 작은 난쟁이에 불과하다 너네 애비는 그래도 너처럼 뚱뚱하진 않았다 살 좀 빼라 내가 그런 얘기 막 계속 하고 있었거든 걔가 안 듣는 줄 알고 근데 걔가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무전기 키자마자 하는 말이 지훈아 내가 지금 북쪽에 아니 남쪽에 그 보냈어 사람 하나 보냈으니까 네 곧 변사체로 발견될 거야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? 얘 뭐지? 나 어떡해 나 죽는 거 아니야? 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일단 지금 영상 찍는 지금 난 살아있잖아 그래서 정은이가 약간 좀 입만 아가리 파이터인가?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 약간 그런 느낌? 약간 통화로는 센데 현실이 약간 좀 병 그리고 지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와야지 안 쫄리면 애가 내한테 쫀 거야 일단 그래서 나도 참지 않고 걔한테 어 보내 사람 보내 어 난 사람 없어 나 친구 많아 야 나 권력 개쩔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권력 더 높아 어? 내가 군인 통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어? 내가 핵 쏘라고 하면 너네 핵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애야 나는 그런 얘기 했거든? 근데 걔가 오물풍선을 띄웠잖아 걔가 오물풍선 쏜다 했거든 나한테 야 니 자꾸 나되면 오물풍선 보낸다? 그래서 어? 야 보내던지 니가 보내는 거 난 관심 없어 니가 보낸다고 뭐가 달라져? 어? 니가 뚱뚱한 게 달라지니? 야 오물풍선 보낼 시간에 지방 흡입 수술이나 해 그거 하나당 10만원이라며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전기세 하나 못 내고 야 북한 주민들은 니 때문에 막 먹지도 못하는데 니는 존나 돼지처럼 꿀꿀이처럼 쳐먹어가지고 쌩과 치히로 그 쌩과 치히로 그 돼지 마냥 댔잖아 그런 식으로 했거든? 근데 걔가 쌩과 치히로를 봤나봐 그래서 저는 발짝 버튼 눌린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 막 꿀꿀 대는 거야 자꾸 꿀꿀꿀꿀 거리면서 아주 죽여버린다 핵 쏜다 막 그래서 내가 핵 쏴봐 했어 근데 걔가 핵 못 샀잖아 쫄아가지고 걔가 외모 쓰는 줄 알아? 걔는 전쟁 절대 못 일으켜 일단 첫 번째 걔가 못 일으킨 이유 일단 내가 대한민국에 있잖아 나는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가수 겸 래퍼 겸 연예 배우 겸 모델이거든 일단 나를 건드리는 순간 세계에 팬이 존나 많아 일단 트럼프도 내 팬으로 알고 있거든 내가 일단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야? 걔도 내 팬이야 나를 되게 좋아해 걔네랑 친한 거 알고 있거든 걔도 말했잖아 정은이랑 친하다고 친했는데 이번에 사이 틀어져서 걔가 오물풍선 보내는 거라니까 내가 또 너희들이 바란다면 그걸 해줄 수도 있어 그 정은이랑 하회를 하회를 하면 화해를 하면 걔가 이제는 오물풍선 안 쏠 거거든 일단 카뱅 3333 22474 0186으로 후원을 해 일단 한 계좌에 한 1조? 10조 정도 벌린다 그럼 내가 걔랑 하회해가지고 오물풍선 다시 나누게 할게 그리고 내가 특급 비밀 하나 얘기해줄게 걔가 지금 오물풍선 그거? 걔 간보고 있는 거야 일부러 그거를 계속 보내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우리들이 딱히 막 존나 세게 반응 안 하고 있잖아 뭐 학성기 튼다면서 학성기로 노래 튼다고 씹지랄 하는데 그런 거 별거 없거든 걔네 우리는 걔네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음성 막 노래 튼다며 걔도 안 하는 거 어? 걔네들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내가 감 본다고 했지 걔네가 결국에는 걔네는 우리가 별거 안 하잖아 거기에 독 같은 거를 씹어 올 거야 100% 걔네는 선빵을 치는 거야 우린 또 쳐맞 우린 가만히 있다가 쳐맞고 시작을 해야 돼 쳐맞고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있어 우리 공격 먼저 절대 못해 왠 줄 알아? 일단 우리나라는 존나 눈치를 많이 본 나라잖아 강대국들 뭐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옆쪽 옆 옆 좀 먼 나라라도 미국 걔네가 지금 우리 편이야 미국이 뭔 얘기까지 했냐?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우린 눈치 봐서 먼저 치지는 못해 응 먼저 치면 우리를 안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우린 먼저 쳐맞아야 되는 존재인 거야 뭐든지 근데 먼저 쳐맞잖아? 그러면 인구 반이 뒤져 지금 경기도에 2천만명 있는 거 알지? 서울, 경기도 합치면 2천만백만 될 거야 걔네 다 뒤지는 거야 핵 한 방이면 응? 걔네가 핵을 한 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걔네가 그냥 펑펑펑펑 터지면 대피도 못해 그냥 사람 다 뒤지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걔네가 오물풍선으로 간보는 거라고 걔네는 오물풍선에 곧 존나 뭘 다른 걸 실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안전불감증? 그게 뭔지 몰라 나는 그러니까 안전하다? 안전하다 착각한다 그런 건가? 하여튼 대충 얘네들이 전쟁은 안 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쟁은 나 내가 정은이랑 하회하면 안 나긴 하지 내가 하회하려면 뭐라고? 카카오뱅크 3333224740186으로 돈 보내라고 천조 이상 모이면 내가 하도록 할게 내 말 믿어 니들이 일단 만원씩, 십만원씩, 백만원씩 보내봐 어? 질질 끌지 말고 너네 진짜 전쟁 나고 후회하지마 난 정은이랑 하회 하고 싶진 않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하회를 하는 거지 나 오물풍선으로 지금 간보다 거기에 존나 뭘 실을 거야 독선 같은 거 지금 우리 오물풍선도 못 막고 있잖아 상공에서 바로 막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서울에 막 서울 상공에 도착했으면 이 지랄 하는 거야 독성 걔네가 독성 실었다고 뭐가 다를까? 이미 우리가 독을 쳐 마시고 나서 그거를 재어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약간 위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솔직히 이건 진짜 그냥 싸우자 이거야 어? 싸우지도 않을 건데 근데 존나 그 지랄 왜 해? 어? 간보는 것도 존나 역겨워 진짜 야 정은아 덤빌 거면 제대로 덤벼 어? 맞다이로 들어와 오라고 맞다이로 정은아 너 혹시 종합격투기 했어? 너 나랑 스파링 할래? 내가 이길 거 같아 내가 세계 1등 싸움으로써 또 여튼간 얘들아 알아서 해 응? 나는 분명히 전쟁 난다 얘기했어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계속 전쟁 했었잖아 세계 1차 대전 언제 했지? 기억 안 나? 세계 2차 대전이 지금 100년 조금 더 지났을 거야 아 100년도 안 됐다 그러면 또 전쟁 나 근데 지금 전쟁은 더 심각해 왜냐면 그때보다 군사력도 강해졌고 폭탄의 위력도 더 세졌고 그렇거든 여튼간 전쟁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뿐이야 카뱅3333224740186으로 돈 보내 최소 100만원씩 보내는 게 좋아 최소한 응 내가 그러면 김정은이랑 하회해서 꼭 그 전쟁 억제시킬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시작된 끝 끝 아멘